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신라 제52대 임금 효공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효공왕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진성여왕의 은공이 있습니다 진성여왕은 또 정강왕의 오빠의 은혜를 입었죠 비록 여자이지만 기골룰이 장대하고 제주도 영민한데 여동생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여왕이 되었고 51대 임금입니다 근데 진성여왕도 정강왕도 다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라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전 때의 헌강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아들은 헌강왕이 사냥 나들이를 나갔을 때 자색이 빼어난 여인과 하룻밤 야합을 한 다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가 바로 이름이 요입니다 자 이 요는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를 때 한 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진성여왕의 능력도 특출했지만 한 살 배기 아이를 용상에 올려놓고 섭정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이 다시금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헌강왕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효공왕이 왕이 될 때는 아마 연령대가 출생 연령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살 정도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약 16년간 재위를 하기 때문에 27이나 28에 운명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왕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왕들이 단명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물론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후궁들과의 문란한 사생활이 그 주요 요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효공왕도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자 효공왕이 왕이 될 당시에는 북쪽으로는 궁예가 일어나고 궁예가 한산주를 비롯한 여러 성을 공략해서 30여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또 견훤이 10여 개의 성과 마을을 점령해서 이 효공왕은 어리기도 했지만 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인지라 어떻게 손을 쓰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이도 어렵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후궁들과의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는 데 투신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이왕 망할 건데 내 개인이 즐거우라고 그 후궁들과 놀아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효공왕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효공왕 때 한 일이라고는 궁예와 왕근과 견훤으로부터 나라를 점점 뺏기는 일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재해까지 따릅니다 음력 3월이니까 4월 말이나 5월에도 수리가 두 번씩이나 내리고 밤하늘에 별똥별이 한가득 쏟아지고 이런 것들도 평화롭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는 좋은 징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주에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좋은 징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라가 흐물어지는 아주 또 신라 김시로 세습되어 온 왕조가 이 효공왕에서 끝을 보게 됩니다 효공왕도 청년의 나이에 운명을 하고 또 그것도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그랬더라면 당연히 후사가 있기 어렵겠죠 그런데 어떻게 시효가 효공 효도 할 때 효자에다가 공 공손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효를 나중에 받았겠습니까 신덕왕이 다음 왕인데 다음 왕에 대해서는 또 논쟁거리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시효라는 것은 그 왕의 왕의 행실 왕의 치적 여러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효자가 붙은 임금들은 대체로 치적에서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효를 붙이는 겁니다 앞전에 효성왕도 그랬었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뼈를 갈아서 바다에 뿌려달라 이런 유언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를 붙였습니다 자 이 효공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효공왕의 공손할 공자는 임금이 공손하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하들의 전횡에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자 효공왕이 나란 일을 돌보지 않고 후궁들과 놀아나자 대신 은영이 효공왕의 많은 후궁들을 모두 잡아 죽여버립니다 자 신하가 자신의 첩을 살해하는데도 어떤 다음 액션을 하지 못한 게 효공왕입니다 그만큼 임금의 권위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거죠 김시 왕조는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경주 배반동 쪽에 가면 조그마한 어찌 보면 신라의 왕무덤이라고 초기 왕무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김시로 세습되어 내려온 전제 왕들의 무덤과는 다르게 소박하고 좀 쓸쓸해 보이는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게 효공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게 나들이 한번 해보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53대의 신덕왕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역성혁명이 아닌 혁명 사실은 신하가 첩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효공왕인지라 어쩌면 혁명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효성스럽고 그리고 공손하기까지 한 효공왕의 16년은 국녀들과의 노름으로 나라는 점점 영토가 좁아지고 땅까지 흔들려서 마침내 누군가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신라는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갈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효공왕편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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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